요새 환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환율이 과연 주식시장과 뭔 상관이 있는가 그 얘기를 좀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같이 도시화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2018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20년 최하점을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의 등락과 같이 비교해서 보자면 환율이 오를 때 지수는 내려갑니다 지수가 내려가면 환율이 올라갔고 환율이 내려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수와 환율은 반대로 가는데 우리가 배운 것은 이 반대로 배웠거든요 만약에 자동차 판매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한 대 팔아요 이거를 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달러에 천원이라고 친다면 만 달러치를 팔았으니까 미국으로부터 돈을 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얻은 돈이 1달러에 천원으로 환산을 하면 천 만 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환율이 올라요 그래서 1달러에 천 오백 원이 되었다 라고 하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은 똑같이 만 달러로 물건을 팔지만 환율이 바뀌어서 1달러에 천 오백 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돈은 천 오백 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수출을 하기에는 동일한 달러를 받았을 때 동일하게 만 달러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환율상 환율이 높으면 우리가 얻는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지수는 환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내려갔었는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려면 예시가 필요한데요 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토마스 형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당시의 주가가 한 주에 7만 원이에요 당시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만 달러 투자하고 싶어요 대충 계산하면 한 천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환율로 환산을 해서 1,100원의 환율일 때 내가 만 달러를 토마스 형이 이거를 환전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매수 금액은 얼마예요? 이거 주가까지 반영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매수금으로만 딱 계산을 해보면 환율 1,100원에 투자금 만 달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1,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팔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기다렸는데 주가가 안 바뀌었어요 그냥 그대로 한 주에 7만 원입니다 근데 바뀐 것은 환율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1달러에 1,100원 하다가 현재 1달러에 1,000원 합니다 환율이 내려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면 동시에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주가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것도 1,100만 원, 매도한 것도 1,100만 원이죠 굳이 따지자면 세금만 조금 나간 거예요 손해본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개꿀인 상황이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달러에 1,100원이었던 것이 1,0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첫 똑같은 돈을 1,100만 원을 가져다 줬을 때 바꿔주는 달러의 그 수량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내가 투자한 것은 1,000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매도를 해서 가져가는 돈은 1,000달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0% 이득을 봐요 어? 이게 뭔 소리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표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가는 7만 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환율이 1,100원일 때 1달러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1달러는 1,100원입니다 1달러의 가치가 1,100원의 가치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달러의 가치가 1,000원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는 1달러라는 물건의 가치가 오히려 100원 싸진 거죠 그러니까 1달러의 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물건의 가치가 줄어든 거죠 자 그렇다면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1,100만 원을 투자해서 1,100만 원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현재 시점이 높다 낮다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환율이 높다 낮다 그러면 환율이 높다 그러면은 물건이 많이 팔면 팔수록 이득을 보니까 기업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럼 환율이 높은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 볼 때 이게 환율을 해석하시는 부분에서 여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현 시점에서 환율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해석을 할 때 환율이 내려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외국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는 아까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것이 이 사례입니다 환율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득을 더 봤죠 한국 시장에 대충 매수를 해서 넣어놓더라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7만 원이에요 근데 환율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최소한 7만 원만 해주더라도 까먹지는 않고 오히려 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사업을 크게 해서 영업이 늘어날 것 같고 회사가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꽉 먹고 알 먹고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환율이 그대로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이득을 보는 것이겠고 만약에 주가가 내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곰을 놓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환율의 움직임과 주가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을 해서 환율이 내릴 것 같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는 것이 이득 환율이 현재 아래다 환율이 위다 이게 아니에요 환율이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 매수를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 상태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까먹더라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현재 7만 원인데 6만 5천 원이나 6만 6천 원까지 내려갈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0% 내릴 것 같아 그러면 매수 들어오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환율이 10% 내려가게 되면 어차피 10% 삼성전자는 10% 이상 내린 게 아니죠 10% 이상 내릴 거였으면 7만 원에서 10%인 7천 원이 내려서 6만 3천 원이 되어야 10%가 내린 겁니다 근데 환율이 10%가 만약에 내렸다 그러면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인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오를 것 같다 그 반대 케이스예요 환율이 지금 낮다 녹다가 아니에요 환율이 현 시점으로부터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 한국 주식에 한국 시장에 대충 넣어놓더라도 주식이 오른 심지어 오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만약에 올라 버리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환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냥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만약에 토마스형 텍사스에서 하는 토마스형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를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할 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율의 상황은 어땠느냐 환율이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내리죠 내리니까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방향을 볼 필요가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앞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수와 환율은 완전 반비례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내려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환율이 내려가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죠 예전 차트부터 쭉 돌려 보시더라도 코스피는 수십 년 전부터 동일한 흐름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율 지금 요 자리 이거는 지난해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시점의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1180원대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거의 1200원을 육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저희가 1200원을 찍었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번 안 돼요 근데 정말 위험한 국가적인 대란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IMF라든가 아니면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위기 이런 상황일 때 환율이 치솟으면서 1200원 위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200원까지 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뭐예요? 환율이 오르고 있고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도를 할 거니까 외국인은 나갈 준비를 할 겁니다 외국인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장에서 그만큼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주가가 내리니까 지수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환율을 보면서 우리 지수와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지수가 그 속도로 급격히 빠르게 빠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방향 자체는 추세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옆으로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그러면 왜 오르고 있는데 지수가 내려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텐데 왜 지수는 빠지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릴 때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외인이 팔 거라고 했고 외인이 팔면 지수가 내린다라는 전제를 뒀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꼭 들어맞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지 않기도 하거니와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 외국인이 매도를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고 있는 보유 비중을 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28% 이거 코스피코스 딱 합쳐서예요 28%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로 외국인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수로만 보자면 12%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환율이 만약에 더 올라서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 시장이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렇다면 안 팔겠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환율이 올라오고 있고 환율이 더 올라가더라도 한국 시장이 대박 날 만약에 환율이 10%가 오르더라도 지수가 20%를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매도하지 않겠죠 지금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30% 40% 육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이런 현상은 개인의 주식 투자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시중 통화량 32조 증가 부동산 주식 투자에 이어져 그만큼 부의 빈배 격차가 더 커지면서 그만큼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또 힘든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죠 올해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연이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세계 각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어졌죠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싸니까 월세로 50만원 내느니 이렇게 부실한 상황이 더 늘리지 않게끔 전세를 막은 영향도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그만큼 줄이기 위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집을 더 늘리고 계속 부실한 그 상황을 늘릴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어디로 돈은 지금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대출도 낼 수 있고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돈들도 있고 또 월급 타면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재택을 할 것이냐 그 돈이 또 주식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표현은 무슨 동학개미운동 뭐 이렇게 늘 표현들 하시는데 이거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무슨 뭐 외국인의 이탈에 우리가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퇴색될 수 있어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동학이 어쨌든 그런 의미를 붙일 정도로 그만큼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를 늘려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 전체가 바뀌지 않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보유 비중이 줄어들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최근에 KRX에서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 페이지에 딱 단독으로 즐겨찾기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다 하나 써두시면 좀 편하겠죠 본진에서 보시는 것이 데이터는 제일 정확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셔서 여기 통계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서 주식 누르시고 세부 안내 외국인 보유랑 추이 이걸 누르시면 현재 외국인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걸 좀 참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외국인이 팔고 있느냐 아니면 홀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짧은 기간 내에서는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좀 긴 기간 내에서는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네이버나 다음 증권 들어가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게 떠 있는데 이걸 보고서 이게 뭐하라는 건지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 외국인이 많이 샀네 내일 좀 내 주식이라고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보라고 이거 떼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외국인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냐 이걸 좀 참고해서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옛날에는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쳤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영향도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재 환율이 높다 낮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거기서 판다 오를 것 같으면 앞으로는 내가 수익을 보더라도 그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파는 현상이 생기면서 지수가 밀릴 수가 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파는 게 만약에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이 파는 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당장 팔고 있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유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만큼 비슷한 양을 투자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커졌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시장의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가들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문제가 있고 개인 투자가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다 지수가 밀리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투매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환율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환율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하면 매도를 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가들은 지수가 밀리면 투매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됐었다면 지금은 지수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2021년 9월 25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에서 이제 헝다 사태가 나오면서 이게 우리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이제 FOMC에서 테이퍼링을 언제로 당길 것이냐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악재로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뭐 어디를 체크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봐야 되는 것이 뭐 헝다도 봐야 돼요 헝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쳐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딱 몇 가지로 정해집니다 자 1번 KRX 정보 통계 사이트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부유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좀 보인다 지금 한 28% 정도 되는데 27, 26, 25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라는 겁니다 자 두번째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은 지수가 밀리면 외도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 지수를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가지고 보실 때는 코스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코스피를 보시면 됩니다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3,120선, 30선 선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3,130선 기준으로 30선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가이드를 드렸지만 현재는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서 3,130선으로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3,100선이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반이나 아니면 70% 정도를 줄이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분 개인 투자가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3,100선이 밀리게 되면 갑작스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과 우리 지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난 좀 쉽게 접근하고 싶다 그렇다면 환율이 1,200원을 혹시라도 넘는다라고 하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외인이 이탈하는지 보든가, 환율이 오르는지 보든가 지수가 일정 수준, 즉 3,100선 이하로 내려가서 개인들이 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그렇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페이지에 환율을 계산하는 방식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왜 외인 투자가들이 팔고 싶은가 외인의 입장이 돼서 내가 한 천만원만 한번 매수를 해봤어 그래서 지수가 움직였어 처음에는 지수가 안 움직였고 환율이 움직이는 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지수가 움직였는데도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 아 내가 손해구나 이런 계산을 꼭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환율이 무슨, 환율이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 지수, 내 종목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정도만 계산을 꼭 한번 앞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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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